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부려 장성 선비의 고장, 장성 출신 박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정부의 올해 국비가 전액 삭감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신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척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도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1인당 150g 조각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되는 과일은 친환경 또는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급합니다. 2018년부터 시범 시행되어온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학생수 감소로 학교 급식이 이축되는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장하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어 생산자와 사업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추진되어 오고 있던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올해 정부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되지 않으면서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 복지 예산 72억 원이 고스란히 삭감되었고 학생 학부모 농민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2월 임시의 국회 추경에도 사업 복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삭감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기본권이 줄어들고 친환경 농산물에 소비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데 동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앞으로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해 확대한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선별복지 사업으로 정책 대상이 다릅니다. 또 초등돌복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의 근거 법률은 식생활교육지원법으로 법적 추진 근거도 달라 수년 후 한 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사 운영된다 하더라도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국한될 것입니다. 사업 대상과 소감법률도 다른 바우처 사업의 통합을 내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초등돌복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폐지한 것이며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시행 전까지 최소 2년간 중단된 사항입니다. 다행히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올해 과일간식 지원 예산까지 불발되어 다른 판로를 찾아 나서는 등 어려움은 더더욱 가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변화 위기를 겪으며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지는 못할 망정 정권에 따라 하루아침에 정책이 폐기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아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복지를 높이고 도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용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모두의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정부가 국비를 확보하여 과일간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